어서오세요. 현티비용실입니다. 오신데 많이 추우셨죠?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제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은 버리고 하기 전에 마실 거 한잔 드릴까요? 저희 집에는 일단 다방커피 그거랑 대추차 있어요. 대추차 안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그런 거 없어요? 대추차? 안드신다고요? 그러면은 조금 앉아계세요. 저는 대추차 한잔 마시고 올테니까 저가 지금 대추차가 맛있거든요. 그래도 안드신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만 한잔 먹겠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짜그랑짜그랑짜그랑짜그랑 짱짱짜그랑짜그랑짜그랑 맛있는 냄새가 나죠? 안나신다고요? 그건 줄 수 없고요. 제가 원래 맛을 조금 음미하는 면이어가지고 약간 와인 먹듯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보실래요? 안보신다고요? 보세요. 이렇게요. 이제 커트 들어가실건데 커트하시는거 맞으시죠? 오늘 혹시 어떤 스타일 하실거세요? 생각하신 스타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아 가지고 오셨어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스타일로 한다 이 말이시죠? 아우 이 스타일로 누구신지 아시고 얘기하시는거 맞으시죠? 유하인씨 머리 아아 네 근데 지금 머리가 기시인데 해보시는거에요? 아우 근데 근데 제가 머리를 똑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어도 얼굴은 똑같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요? 그거는 성형외과 가시면 되시고 일단 최대한 머리를 아이비리그 것이라고 유행하는 것이죠 최대한 제가 예쁘게 잘라드릴 테니까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 머리에 분부부터 할게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제 맘인데요 완전 매욤에 오는 중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냥 시골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바삭바삭이 이 세 가지가 다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에 바삭바삭을 한번 더 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우스는 바삭바삭을 좀 더 뿌려줍니다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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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리 자를거라서 집중좀 해야되니까 잠시만 입 다물고 계세요. 머리가 많이 끼셨는데 어떻게.. 짧은 머리는 한번도 안해보신거에요? 그러면 되게 어색하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 최대한 어울리게끔 잘라드릴게요. 아 사진이랑 똑같이 해달라고요? 아 네네네네 일단 잠시만요 먼저 뒤에부터 자를거라서 고개 살짝만 숙이고 계실게요. 네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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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라든지 아니면 안해본 머리 스타일을 해보고 싶다든지 뭐 든든으로 뭐 괜찮아요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든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 같은 느낌 하시려면 머리 손질을 조금 하시고 다니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크게 손질할 건 없는데 아까 사진 보셨듯이 앞머리가 짧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뒷머리나 옆머리는 그냥 짧게 하셔가지고 죽여서 말리면 되는데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위로 다 솟는 머리이기 때문에 직접 손질을 해주셔야 그런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냥 머리 말리면 호섭이 될 수도 있어요 호섭이가 뭐냐고요 나중에 잘라보고 드라이하기 전에 모습 한번 봐 보세요 그게 호섭이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호섭이 스타일이거든요 입 돌리는 거냐고요? 아니요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입 좀 다물고 계실게요 그러니까 Lei의 눈에 뵙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옆에 자를 거라 가지고 옆으로 살짝만 고개 돌리실게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 길이 옆에 보이세요? 네, 이 정도 괜찮으실까요? 조금 더 짧게요. 아, 네네. 머리가 근데 조금 뜨셔 가지고 더 짧게 하면은 여기 완전 고슴도치처럼 막 팍! 이렇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네네네. 옆으로 또 하시고 눈 감고 계실게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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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길이 조금 짧아지셨죠?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위에 머리 자를게요. 네, 가까이 오시고 고개 살짝만 더 숙일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얼굴 털어드릴 테니까 눈 좀 감고 계실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한 번만 더 자를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눈 한 번만 더 감아주시겠어요? 지금 머리 기장 보이세요? 네, 지금 이 부분이랑 지금 이쪽 부분이랑 이쪽이랑 길이 다 동일한 거 보이시죠? 네, UI랑 같다고요? 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왁스나 드라이 손질 안 하면 오섭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객님 얼굴이 오섭이 같거든요. 네, 드라이하고 나서 UI 만들어 드릴게요. 네, 눈 감고 계실게요. 네, 눈 감고 계실게요. 네, 앞머리 자르고 고개만 이쪽으로. 네, 이렇게. 네. 눈 감고 계세요. 네, 앞에 다시 Viper하자마자 되물이에요. gue실수 계속 감고 계시면 되세요. 감으시고 지금 앞머리 기장 보이세요? 네. 여기서 더 짧으면은 진짜 관리 안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드라이랑 왁스 손질 해드릴게요. 일단 손 좀 정리하시고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손 좀 칠게요. 머리카락 많이 떨어질거라서 눈 좀 감고 계실게요. 쪽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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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조금 놀러 나가세요. 추워서 집에 가실 거라고요? 그러면 줄 수 없죠? 여기서 대추차나 마시고 가세요. 고객님. 이제 마무리해드릴 거라서 분모 한번 해서 고향 한번 잡아볼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거울 보여드릴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거 손거울 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괜찮으세요? 아 유아인 같이 한다고요? 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아인 얼굴에 안 나오고 유아인 머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지금 괜찮으신데 그대로 나가시면 되시고 오늘 컷트 금액은 10만원 결제해 드릴게요. 네. 비싸다고요? 아니요. 요즘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이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일시불이세요. 5개월 할부 해드릴까요? 네. 5개월로 끊어드릴게요. 왜 안 끊기지? 네. 여기 있으시구요. 집에 가서 손질해보시고 손질 안되시면 매장으로 전화주시겠어요? 제가 손질방법이랑 알려드릴테니까 환불은 안내시구요. 네네네네. 집에서 약간 오섬이 같긴해도 항상 드라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